오늘은요, 아주 간단하고 쉽고, 값싸고 저렴한 재료로 오뎅 잡채를 하겠습니다. 오늘 재료는, 여기 좀 세일해가지고 하나에 한 봉지에 천원씩 하더라고요. 천원씩 하는 오뎅을 두 봉지 이렇게 길게 썰었어요. 그리고 당근, 집에 있는 당근하고 양파 좀 썰고, 자색 양파 있으면 넣고, 양파 넣고 이렇게 붉은 고추하고 청고추, 밭에서 딴 거, 그리고 당면 좀 살짝 삶았어요. 그 목이버섯 좀 넣었어요. 그냥 이 오뎅하고 양파하고 당근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부재료로 이렇게 좀 당면도 좀 넣고 목이버섯 이런 것은 없어도 되고 세 가지 재료만 있어도 오뎅 잡채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소스로는 잡채 소스를 만들어내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간장하고, 참기름 좀 넣고, 소스에다가는 설탕하고 식초를 넣었어요. 간단하죠? 이 오뎅, 오뎅을 이렇게 길게 썰어가지고, 이렇게 같이 오뎅 잡채를 할 거예요. 오뎅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, 그 머이버섯, 머이를 갖다, 머이피클을 갖다 넣을 거예요. 머이피클을 넣은 잡채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